와나나 사랑해! 와나나 사랑해! 와나나 사랑해!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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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을 왜 쏘게 되었으며, 얼마를 쏘게 되었으며, 아 왜, 그, 어떤 벨소리 하나 만들어줄까 얘들아 너희들이 쓰라고? 좋아 오늘 벨소리 하나 뿌려줄께 유튜브 각을 좀 뽑아야 되니까 연기 좀 할게요 어? 천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거 옛날에 내가 특히 Syndrome 만들어 올렸던 와나나 시끄러운 알림소리 아니야? 쓰읍... 이것도 정말 오래됐어 그개도 아닌데... 그래,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벨소리 팬카페에 올렸는데... 바나나 버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자! 자, 저는 어도비 오디션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이거 어떨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잉! 말할까? 말할까? 이게 무슨 일이야? 죽었다니?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결국엔 죽어버린 것인가? 겁을 해야지 않아요? 못생겨서 죽은 거야! 못생겨서 죽은 게 분명해! 저렇게 못생겼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 저건 못생겨서 죽은 게 무조건... 아잉! 주... 죽였어... 죽였어! 못생겨서 죽은 거야! 못생겨서 죽은 게 분명해! 저렇게 못생겼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저건 못생겨서 이 일이 무조건 100%야! 정말 못생겼단 말이야! 저렇게 못생겼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면 상당 100%야! 원래 진짜 못생겼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완벽해! 완벽해! 아,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잉! 아잉! 의료인한테 물어볼게요! 어, 은별아! 내가 지금 모닝콜을 만들었거든? 카톡에 보내는 생각 꼭 들어봐! 어떤지 판단해줘! 작가님, 이것도 제가 우울해보여서 달래주기 위한 작가님의 서투른 실수, 서투른 위로 중 하나인가요? 아니, 완벽한 위로야! 한번 들어보려! 네... 주, 죽였어... 죽였어! 못생겨서 죽으라야! 못생겨서 죽은 게 분명해! 저렇게 못생겼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저건 못생겨서 이 일이 무조건 100%야! 정말 못생겼단 말이야! 저렇게 못생겼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 100%야! 원래 진짜 못생겼다... 한 줄 평가 해주세요! 뭐야? 주, 죽였어! 죽였어! 못생겨서 죽은 거야! 못생겨서 죽은 게 분명해! 저렇게 못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지! 한 줄 평가요? 어, 잘 만드셨네요! 씨발... 패스 다음! 하신양! 하신양 괜찮다! 하신양한테 한번 봅시다! 아, 노래방송 중이야? 마루코! 마루코! 마루코님! 마루코님! 제가 모닝코를... 잠깐 꺼보라고요? 왜요? 아, 왜요? 제가 톡으로 제가 만든 모닝코를 코를 평가 듣고 있거든요! 와나나 모닝콜 믹스다운? 한 번만 해드립니다! 아, 카톡 해야 되잖아! 루코장 와장에게 사랑하고 힘내라고 전해줘! 와나나 사랑해! 와나나 사랑해! 와나나 사랑해! 힘내! 와나나 사랑해! 와나나 사랑해! 아잉! 자, 한번 켜볼게요! 와나나 모닝콜! 큐! 주, 죽였어! 죽였어! 못생겨서 죽은 거야! 못생겨서 죽은 게 분명해! 저렇게 못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지! 저건 못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지! 저건 못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지! 정말 못생겼단 말이야! 저렇게 못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당장 100%야! 어우, 정신 나갈 것 같아! 원래 진짜 못생겼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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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축해! 이건 모닝콜이라고 보낼 거 아니고! 그냥 심해! 그냥 못생겨서 보낸 거니! 아잉! 오질오질하네! 근데 이거 진짜 와나나! 누이한테도 보낼 거야? 너 오늘, 오늘부터 1일 되는 거 아니었어? 그거 차이면 어떡해! 누이 버전은 딴 건 거 아니야? 누이 버전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공주님! 이제 눈뜰 시간이죠! 존나 이 지랄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눈뜰 시간이죠! 존나 이 지랄 하는 거 아니야? 저런 애들이 드라마를 보고 좀 많이 버리는 거예요! 어 뭐야, 하시장님 전화 왔었구나! 아아, 저 전화 왔다! 네, 여보세요? 어, 한진이야! 네네! 제가 지금 모닝콜을 만들어서 지금 반응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음별이나 말코어 때문에 끊기 다 끊겼어요! 아무튼 뭔가 모닝콜을 만드셨는데 그걸 나한테 들어달라고 하시네! 아, 개 이상한 거일 거 같은데 맞나... 죽였어! 못생겼으면 죽은 게 분명해! 저렇게 못생겼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저렇게 못생겼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제발 못생겼으면 너희들 100%야! 저렇게 못생겼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상정될 거잖아! 흐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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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양 와장에게 사랑하고 힘내라고 전해줘. 아! 저 새끼! 저 새끼! ㅅ마! 뭐 갈때만 다 오고있어! ㅅ마! 어... 제 사랑한다는 한마디만 잡혀가요, 죄송한데. 일단 만원은 감사한데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20세 이상! 그러니까 02년생 이상 스트리머들은 다 잡혀가거든요? 예. 한줄평! 부탁드립니다. 우와! 축하해! 축하해! 나도 더 듣고있어! 으아악! 으흐흐흑! 나 진짜 잘생기겠다. 나 웃겨! 으흐헝! 해외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흐흫흐흫! 평좀 남겨달라고요? 아흫흐흫흐흫흐흫! 아니! 평좀 남겨주세요! 아흐흐흐흫흐흫흐흐흫흠! 아 너무 웃겨. 아 한, 한줄평을 남겨달라고... 일단 한줄표는 아 이건 완벽한 예술작품이에요. 어 이거는 완벽한 예술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예술이에요. 할로우 고마워. 커피는 뭐야? 하나 더 보냈어요? 개 좋아하네. 개 좋아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같이 합시다.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사람들을 위해 모닝콜을 좀 만들었거든요. 혹시 한줄평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어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제가 음악이나 이런 믹싱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지라 초보적인 작품을 보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컨펌 잘 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아 다 좋은데 그 뒤에 깔리는 이야아아악 소리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조금 더 길게 약간 사이렌 느낌으로 아아아아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이게 전문가의 표현이에요 진짜. 아이고. 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제 모닝콜에 컨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해가지고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쇼.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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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겨서 죽을거야. 못생겨서 죽은게 분명해. 저렇게 못생겨서 죽을 수 밖에 없지. 저건 못생겨서 죽을 수 밖에 없지. 저건 못생겨서 죽은게 100%야. 정말 못생겼단 말이야. 저렇게 못생겼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걸 상정될거지. 아니. 괜찮은데? 와 진짜 못생겼다. 와 진짜. 진짜 컴버가 개쩐다. 전문가의. 전문가스러운 평.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많이 배포하기에는. 사람들이 다른걸 하고있거나. 자고있어가지고. 저기는 못할거 같고. 어. 트게더에. 1시 15분까지. 게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겟겟겟겟. 축하해 축하해. 겟한거 축하해. 자. 저.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이. 이거. 다운받으신 분. 약속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아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